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파티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 보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봅시다. 가자. 1번 자,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건 쓸고루쇼. 아니, 94% 문제네요. 그렇죠? 1번 문제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신석기랑 청동기를 물어보는 문제 아닙니까? 볼게요. 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인데 동사입니다. 일본열도의 신석기면 아이고 일본열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야. 조문토기겠지. 새끼줄문이 조문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 해서 이런 문임을 불꽃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3번. 끝.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생겼죠? 해서 조문토기고 여기는 한반도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여기는 홍산문화 여기는 허무두 돼지모양 여기는 양사호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갑시다. 자,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황제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문장 나오잖아요. 가황제가 육국을 쓸어버리고 통일을 완수하다 애석회의임 끝났어. 6개 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했대. 어떤 누구야? 진시황제. 그렇죠? 자, 죄수 70만명이 여산능을 만들었고요. 블루장생. 아, 블루장생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자, 이 작품은 200의 시 고풍 중의 일부입니다. 200은 시를 통해서 당현종에게 가황제가 이건 페이크야. 당현종이 페이크입니다. 육국을 평정하였으나 말년에 실정을 거듭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실구리쇼. 정답은 분석갱유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1번. 위에 조공하였다. 히미코 여왕. 야마타이국이야. 2번. 남비에서 면역시켰다고요. 한나라 무죄입니다. 3번. 균전제를 시행했다고 북위네요. 물론 수당도 됩니다. 북위 수당까지. 5번. 팔죄법은 고조선입니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3번. 자,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 대화가 이뤄진 시기를 보려면 이 제시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언제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을 보니까 특정 국가가 떠오르죠. 어떤 나라. 그렇지. 북위가 떠올랐어야 돼. 볼까? 잘 봐. 이렇게 동그라미. 황제는 임성왕 징에게 짐의 즉위 이래 옛 풍속이 조금이라도 변했는가?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임성왕 징이 성화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은이 망각하면 다 쓰는 그런 성이거든. 그래서 황제 폐하에 덕분에 이게 교화가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대요. 황제는 짐이 러양에 들어올 때. 자, 보세요. 러양에 들어올 때. 러양. 예전처럼 이러이러한 의복을 착용한 사람들을 봤대. 근데 어찌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임성왕 징이 말하기를. 그러한 옛 의복. 그게 뭔데? 모를 쓰고 소호를 착용하고 있는 이 옛 의복을 착용한 사람은 적고 한족의 복장을 착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 한족의 복장을 더욱더 강요하고 있구나, 당시에는. 그래서 황제는 겸은 이곳 러양을 호복 입은 사람으로 뭐도 채우게 할 것인가? 라고 질책했대요. 질책한 겁니다. 사죄했대. 즉, 한족의 복장으로 바꾸도록 하라. 어찌 아직도 이런 것들을 착용한 옛 의복을 쓰고 있는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귀의 적극적인 한화정책이야. 그러면 부귀의 적극적인 한화정책이라는 걸 내가 파악을 했다면 이게 몇 세기인데? 5세기잖아. 제가 5세기로 놓고 풀어라 그랬죠? 부귀는 5세기입니다. 1번. 고구려나 백제가 대립했겠지. 왜? 고구려 전성기가 5세기고 백제 전성기가 4세기인데 얘네들이 싸웠잖아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통해서 백제를 압박했었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지? 2번. 5대 식국의 혼란이 지속됐대요. 이건 당나라 멸망이잖아요. 10세기입니다. 10세기. 당 멸망 이후야. 다음. 3번. 3번. 히미코양이 야마타이국을 통치했다. 이거 야마타이국 아까 나왔죠? 그 3세기 때 위 나라에게 조건 갖다 바쳤다. 4번. 토번이 중원왕주에서 화번공주를 요구했답니다. 7세기로 보시면 돼요. 토번은 7, 8세기 때가 전성기야. 7, 8세기. 특히나 화번공주를 요구했대. 토번의 송챙캄포가 화번공주인 문성공주 받아왔대. 그 문성공주가 누가 보낸 거야? 당태종이 보냈지. 641년에. 그렇지? 5번. 흉노가 만리양성 이북의 초원지들을 통합했다. 흉노는 기원전입니다. 보통 기원전 4에서 3세기 무렵에 굉장히 강성하거든요. 이 물어보시면 돼요. 기원전. 정답은 1번. 이 문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고요. 이 밑줄 친 황제나 이 국가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 국가가 있었던 이 대화의 시기 했을 때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했다. 또는 고구려가 남조와 북조와 교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